만고강산 유랑물질 삼신산이 어리맨요 일봉대 이방장관 사명주지 아니냐 죽장집고 불을 실어 국내산을 허경할지 경포동정의원병원을 구경하고 정관적 낙산사와 조석적어를 분중하고 단발령글벌로 넘어 국내산을 올라섰니 전북만한 부융들은 한알같이 솟아있고 백척폭폭 급한물은 은하수를 기울인 뜨잠든 구름 겨울이고 맑은 안개 잠겨 왔으니 성경길수가 분명구나 때마창 보충이라 구름꽃 구름재바나를 향제 구난새난춘광춘색을 자랑하나 동네산 좋은경지 지쳐 그 터져도 못본니가 끝에 던고 다행히 구날라로 만고강산을 유랑물질 이웃을 당도하니 옛일이 새로워라 오와세상 벗님들 상 그준 벽해를 웃들마서 엽진화랑 엽진화랑 ego 엽진화랑 엽진화랑 자다가 엽진화랑 엽진화랑 서원 게시 논란 사야 이сылές 잘 놀손가 젊은 청춘의 일마디 헛들고 치러서 놀아오세